이슈 유니아 네 저희 유람 선 타볼건데요 유람 선 표를 해야 되네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볼까 잘못된 계산으로 찍었어 이렇게 하면 편할 수도 있어 되게 편한데? 땡큐 그래서 가스룸품은 50원을 받고 50원 받았습니다 50원 받고 그냥 가르세요 그냥 가는가? 450원이면 얼마야? 한 25,000원 들어가 25,000원? 한 사람당? 한 2만원 정도 걸면 되나? 3명 한 세상? 4명 진짜 쎈데? 시원하고 좋네? 시원하고 좋네 천천히 배고파 아 무서워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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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신기하다 대박 서울에서도 안타갔는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안타는 것 같아 진짜? 네 여기가 어디 가요? 오! 갑니다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여기 야경 예쁘다 너무 이뻐 안녕 내 손에 올려놓은 것 같아 신기하다 너무 좋다 멋있다 신기했네 저희 재정신이에요 저희 재정신이에요 술 안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너무 이뻐 오! 오!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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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둘은 MBTI가 이어서 활발해요 저는 아이여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난 이렇게 앉아서 쉬는 게 좋더라고 한 번 더 갈게요! 그래요! 에디지! 아 이거! 에디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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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지!